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앞에 유혹이 오거나 나쁜 것들을 만드니까 제껴버리셔야죠.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되실 수 있습니다. 잘된다 잘된다 여덟건 시작! 잘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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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주세요. 건강도 찾고 큰 목소리로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고 사람도 찾고 돈도 찾고 인생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박수 자 이번부터 박수 치세요. 이게 아니고 몸을 좀 치세요. 자 손들어 박수 계단이 거기 자 앞에 덮기 박수 치면서 사랑을 맡으세요. 계단이 거기 그렇죠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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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두개세요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! 제자리, 벗고! 자, 앞에 다 뛰어가라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